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제가 지금 천안에 와 있는데요 진짜 이 천안에 대박 투자처를 제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걸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면서 제 투자자 한 분을 모실까 하는데 아 이분이 또 늦습니다 아이고 아유 형님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유 형님 오랜만에 또 배가 있어요 아이스 아이스 또 혼자 되시네 치워두세요 치워두세요 아니 웬일이에요 여기 왜 불렀어요 근데 아유 형님 제가 진짜 대박인 물건 찾아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천안에 제가 고향 목천이에요 이쪽 뭐 내가 다 알지 뭐 여기 다 알지 내 손바닥인데 여기 뭐 없어요 여기 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자 앞을 봤으니까 어딜 봐야지 뒤를 보자고 뒤를 오 자기가 있네 와우 여기가 한 1300세대 정도 되고요 천.. 천.. 오 대단지네 대단지에요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여기가 중소형 평수를 아 그래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중소형 평수를 공급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이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중소형 평수가 있기가 많아요 그니까요 더 대박인 건 네 분양가가 네 상상 이상으로 싸다 분양가가요? 네 분양가 그래도 천안이면 평당 한 1500.. 2000.. 2000.. 2500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500해서 형님 여기 부르면 형님이 저 선결칠 거잖아요 지금 집에 왔죠 그렇죠 네 네 답변을 드리면 네 평당 660만원대요 평당 660만원대요 평당 660만원대요 평당 660이라고? 네 아유 사이 때문에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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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 진짜 아 어떻게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있지? 실은 여기가 원래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였어요 아 이게 5년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였어요 아 그러면은 가격이 아 그래도 싼 건데 그래도 싸죠 네 그래도 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소형 평수로 봤을 때 43제곱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인지 아세요? 43제곱이면은 20평이 안 되는.. 1억 5천? 1억 2천? 분양가가 1억 1천부터 시작해야 돼요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아 아 대박이야 1억 2.. 1억 2천? 잠깐만 아니 그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있나요? 요즘에 저쪽 땅 끝말을 해놓으면 아파트가 들어가서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낭보다 싸 아 그렇네 아 여기 조경 잘 되어있네요 그렇죠 네 소나무도 여기 이렇게 쫙 네 소나무도 여기 이렇게 쫙 아니 혹시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? 여행 좋아하죠 제주도는 안 가세요? 제주도 좋아져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음 딱 느낌이 어때요 여기? 뭐 네가 준비한 거라고? 하하하하 자이에서 했겠지? 하하하하 형님을 위해서 자이에서 준비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? 어떤 느낌이에요? 제주도 같지 않네 아 제주도 느낌이네 이 혼무암이네요 이런 거 다 그쵸 저기도 그렇고 갈대도 있고 이 나무 언제 하세요? 생나무잖아요 생나무가 형님도 아시겠지만 자이가 조경 하나 진짜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도심 내 제주도 컨셉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 이런 돌도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주도에서 못 가져오는데 맞아요 다 돈이잖아 이거 다 돈이야 이거 사실 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 돈 이거 다 돈이야 이거 다 비싸 아 형님 이거 내 건데 하하하하 이거 되게 비싼데 어디 갔어요 형님 이거 미니오초 조경이라서 그 산 그 산 속에 있는 모습 이렇게 다 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 자이 도심 속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람자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약간 이런 느낌 보면 그 느낌 나지 않으세요? 최근에 빠시오님이랑 개포님에 갔다 오셨잖아요 개포자이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? 아 적당히 아 그리 뒤에도 산이네요 다 보이시죠 우와 진짜 자연환경 천혜의 환경이다 네 이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등산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산에 아 이거 등산로예요 네 그럼요 오 괜찮다 아 근데 여기 뷰를 보면 여기 이렇게만 보면 여기는 서울 한복판이야 아 진짜 어 여기 딱 자이의 느낌이 딱 있네 이렇게 찍어보니까 여긴 자이인데 돌려보면 산이야 천혜의 자연환경 완전 좋죠 이야 이게 딱 느낌이 있네 근데 여기가 평당 얼마라고? 660만원대 660? 와우 공공임대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좀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형님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다 이미 다 만들어진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공임대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어? 이 아파트가 지금 단지에서 분양을 한다고?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5년을 살잖아요 네 그럼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들한테 우선 분양이 돼요 아 분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우선권을 주는 거죠 우선권을 주는 거죠 아 분양들 분권만 분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1,300세대를 다 분양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나온 370세대 정도를 지금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아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뭐야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해서 놓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660만원대 거의 지금 시장 가게 반도 안 되는 가격적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대박인 거 네 우리가 이걸 분양 뭐 또 뭐 있어요 뭐 아 진짜? 이걸 딱 분양 받잖아요 예예 바로 입주가 가능해요 아 바로 입주가 가능 어 그리고 아 그래서 이사 차량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구나 그렇죠 아 이거 커뮤니티 가는 길이에요? 네 커뮤니티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상품 구조로 해서 약간 지하에 아 커뮤니티 시설을 넣었습니다 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지하에 내려가면은 뭐 피트니스 센터 뭐 GX 룸 독서실 그리고 도서관 다양한 우리 인터넷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어요 아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아 도서관하고 독서실인 줄 같아 네 아 오 저 책이 많네 네 와 잠깐만 저기 내 책도 있나 아 오 이거 종국이 많네 동양사상 이런 거 이거 다 주민분들이 모아가지고 그럼요 다 같이 볼 수 있게 이거 없네 내 책이 자기가 이게 아 이게 아쉽네 아 이게 아쉽네 원전이 좀 아쉽네 아 감지 헬스장입니다 아 피트니스 클럽 네 형님 들어가시기 전에 네 이게 먼저요 이게 홍치 인식기입니다 오 진짜 홍치긴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대박이죠 되게 웃긴다 이게 입주민들을 등록을 하면 등록된 입주민들만 이걸 인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혈압 체크하고 이런 거 다 키 몸무게 재는 것도 다 있어 아 키 한 번 오랜만에 한 번 재볼까요? 네 한 번 재볼까요? 야 키 공개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나의 완벽한 키 반성 최초 우리 상의 형님 키 어? 왜왜왜왜 아이 뭐야 아 이거 왜 말 안 보여줘 왜 안 보여줘 이 기계가 잘못됐네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160 형님 어떻게 제가 찾은 이 물건 어떻습니까?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앞으로 아파트라는 건 뭐 주거의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 뭔가 어떻게 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뭐 이런 호재들이 있다 이런 걸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선택하고 뭐 그러지 않나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 때 입주민들이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이죠 교통은 뭐 천안이 엄청나죠 그렇죠 너무 좋죠 북천안IC도 있고 천안IC도 있고 우리가 경고고속도로 탈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이면 양수까지 가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형님도 아시겠지만 천안이 대한민국이 거의 중심부잖아요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고 또 KTX 천안 아산역을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마만보욱 부산 뭐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천안 중심부까지는 차로 갔을 경우에 막혔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내년에 이 서북이랑 선거를 연결해 주는 본도대치 우회도로가 개통이 돼요 아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그동안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양옆으로 연결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투자할 때 뭐 도로 개통되면 뭐 한다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아 이거 이미 뭐 예정이 된 거고 지금 만들어진 거 거의 다 만들어줬겠네요 그럼요 투자한다고 하면 언제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바로 그냥 이거 지금 다 만들어줬겠네요 네 얼마 안 남았죠 형님 이제 저희가 실거주 측면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서 이제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딱 소형 평수인데 오 이거 괜찮은데 싶은 물건이에요 약간 사전 타입이거든요 정말로 물건이 잘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19평? 그렇죠 19평 형님 들어 보세요 오 짠 중각보다 넓네요 넓죠 방이 두 개네 어때요 구조가 이게 19평이라고? 네 19평 잘 뽑았다 19평인데 꽤 기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신 거 좀 주방 봐보세요 주방도 되게 작은 평수치고는 되게 길게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게 빠져 있잖아요 수납도 잘 되어 있어요 와 안방도 베란다도 있고 네 넓죠 침실이 되게 넓은 공간이라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베란다가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남양이다 보니까 햇빛이 딱 들어와서 너무 튀어 있다는 느낌도 있고 와 여기도 크네 그쵸? 네 저는 여기를 서재랑 드레스룸으로 해서 딱 1인 가구 같은 게 아주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큰 평양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게 좋긴 하죠 그런데 1억 대의 이런 평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아 나는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이거 새우면 잘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새우면 잘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혼자 와서 살까? 아니 되게 알콩달콩하시잖아요 형님은 알콩달콩하죠 물론 알콩달콩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좀 한 거예요 분명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아 뭐 이렇게 뭐 매수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좀 잡아가 볼게요 분명 뭔가가 내가 투자로서 이익이 남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자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외곽인데 야 사람 없는 거 아니야? 걱정할 수 있어? 네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미 산업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천안에 산업단지 있는 건 알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올해 선거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770억 규모의 산업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770억 규모 그럼요 그러면 어찌됐건 수요가 배우수요가 통부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형님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니 어 여기 내가 살고 싶다 혼자 살기 딱 좋은데 그랬잖아 그거야 그거 그거야 아니 직장인들이 타지에서 왔을 때 어디서 살아? 그 돈으로 형님 원룸 사시고 싶으세요?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? 아 원룸은 못살죠 혼자 살기도 좋은데 어? 이거 그냥 기숙사 형식으로 살아도 되거나 두 명이서 같이 야 우리 월세 반반에서 살자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 아 주차가 어려워요 손님 와도 차 주차 못해요 그렇죠 못하잖아요 주차도 괜찮습니까? 지하주차장에 최대당 1.15대 정도 가능해요 그럼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찌됐건 형님은 다주택하시잖아요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저거 6%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야 사실 여기가 아까 제가 중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4.3제곱부터 해서 8.4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이 4.3제곱이 공시가가 1억 이하예요 아 이거 공시가가 1억 이하예요? 공시가가 1억 이하입니까? 어 그럼 취등록세가 1% 1.1% 1.1% 근데 제가 지금 개인으로 하기에는 지금 주택을 너무 많이 산 정도 해서 종북세가 사실 부담돼요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하나 법인사업자로 하나 할 생각도 있거든요 법인은 어때요? 1.1% 법인도? 당연하지 아 이 형님 뭘 모르시네 잘 아니 빠져나갈 도록이었구나 아 이거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600만 원대 660만 원? 그렇죠 예 분양가가 그러면 주변 시세가 사실 엄청 저렴하다는 얘긴데 최근에 직산역에 그쪽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략 600세대 정도 되는데 5구 타입이 한 2억 1천만 원이군요 5구 타입이? 네 근데 여기 5구 타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? 얼마예요? 얼마일까요? 1억 8천 무슨 1억 8천이에요? 그러면? 1억 6천 쉽지 않은 가격인데?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자의라는 메리트도 있고 주말 주택처럼 이용해볼까? 그런 걸로 한번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좀 한번 와봐야겠어요 진짜 한번 인정 다시 한번 와보세요 아 근데 경쟁률이 너무 높을 거 없죠 근데 이 방송 괜히 유튜브 찍어가지고 형님 좋은 건 서로 공유해야죠 왜 이렇게 혼자 다 같이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오늘 좋았어요 잘 들었어요 아이고 말 잘하는 친구네 이 친구 형님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나오지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헤헤헤